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V센터의 이곤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하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제가 잭슨홀 미팅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관심은 중국 증시의 반등이겠죠. 그간 중국의 침체 얘기가 부동산발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깔아 앉아 있었고요. 정부에서 몇 가지 중국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시장이 딱히 거기에 반응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반등은 이제 그건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의 이 침체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곤희 멘토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중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 주식 거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지세 이런 것들을 낮춘다고 하면서 거래 활성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증시 부양책이 한마디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나니까 사실 중국 시장이 좀 반응을 조금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간 7월 17일 이후로 중국 정부가 그래도 소비 증작이라든지 증시 부양을 위해서 한 13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모르시지만 그 사이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소비 증진, 그다음에 가전제품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증시까지 지금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큰 정책이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중국이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섣부른 예측을 했죠. 그동안의 패턴대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관련 투자 기업이라든지 시행 기업들, 큰 회사들이 오히려 부도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 안 좋은 부실 회사들을 사실 자본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망하게 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퇴출을 시키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일부러 살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소비 증진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꾀하겠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 증진을 통해서 정책을 좀 중심적으로 이끌어나가되 결국에는 그 안에 핵심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선진국들보다 떨어져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것이냐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소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도 사실 또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미중 간의 경제에 관련된 협력 이런 것들이 겉으로 정치적으로는 막 싸우고 있는데 이 뒤로는 또 다시 또 경제적으로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미국도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손을 놓으면 사실은 또 이게 대치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합이 맞아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일 관련돼서 이제 그 동맹 비슷하게 지금 맺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만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중 관계 개선이 계속된다라는 과정 하에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누가 더 나쁘냐 일본이 나쁘냐 우리나라가 나쁘냐 중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일본이 더 나쁜 놈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관련돼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애국운동 뭐 그다음에 노재편운동이 중국 내에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확산돼서 우리나라까지 여파에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리스크 요인이 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낫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단체 관광은 그냥 뭐 진행을 하고 뭐 일본은 취소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반사 이익을 좀 받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근데 뭐 한중 미국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지 못하는 거는 위안화 환율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중국이 더 자본주의 관점에서 퇴출시켜야 될 기업들을 더 옥제면서 시장에 고통을 좀 더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기 멘토께서는 중국 시장의 반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중 관계 그리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투자의 포인트라고 할까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차이나 같은 경우 리스크는 아마 ING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뭐 증시 부양책이 나타났지만 상해지수가 5%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 2%대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음봉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차이나 리스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크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컨트리 가든과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저는 내수 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놓고 본다면 4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7월 달에는 2.5%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4.5%보다 오히려 저조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중국의 CPI도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면서 물가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소매 판매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으로 일으켰던 어떤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조금 죽어가기 때문에 내수도 죽고 그리고 물가마저도 죽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순환이 되면서 잘 돼야 되는 중국 시장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중국인들이 오히려 저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돈 마정도 지금 시중에 풀리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 부동산과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때가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관련된 이슈였던 08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의 영향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유동성을 과하게 풀었을 경우에는 그 유동성에 따른 후폭풍이 무섭다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고성장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지만 이제는 이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흡수를 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어떤 고속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 정부 또한 어느 정도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펴기에는 더 이상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도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반도체를 위시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찌됐든 중국이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미국이 오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은 약간 조금 사면 초과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G2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활동에 조금 목말랐던 어떤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성장률 자체적으로의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성에 대한 후폭품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은 성장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어떤 과도한 기대감, 특히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더욱더 많은 기대감들이 지금 묻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야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관계, 그다음에 일본하고 관계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중국이 워낙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혹시나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원래 유커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환율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훨씬 많이 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춘절도 좀 이후에 지금 명절, 추석 명절도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위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 살짝 드렸지만 중국의 반일 정서가 반한 정서보다는 좀 더 커진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단체 관광을 취소 수수료까지 안 받고 취소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렇게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물론 이제 생가쿠열도 관련돼서 지금 랴오닝다오죠.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하나 보면 일본이 이제 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전체 수출량의 한 40%를 중국이 흡수해주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대놓고 전체 물량을 다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물량이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뭐 한국으로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제 오히려 그 물건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국민들 자체가 이제 반중 정서라든지 반일 정서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 이제 혜택이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지금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면세점에서 지금 물건이 독이 나고 있다 뭐 다 팔리고 있다 뭐 밥솥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기사들도 보면 너무 오랜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의 몇백 프로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거의 안 팔렸기 때문에 기저효과죠 일정에 기저효과죠. 뭐 한 10대밖에 안 팔리던 게 갑자기 뭐 100대 팔리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뭐 10배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확인해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2015년, 16년을 돌이켜보더라도 그때도 초반에 뭐 다 좋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가는 쪽이 더 많이 가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찾는 물건들 위주로 주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지금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없었던 이제 중국인들이 뭘 찾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장 빨리 캐치해내는 쪽은 여전히 면세점 쪽일 거고요. 중국인들이 찾는 물건을 빨리빨리 갖다 놀 수 있는 그런 뭐 신세계라든지 호텔실라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특정 브랜드나 특정 상품보다는 지금은 면세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라든지 뭐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제 결국에 이제 많이 오게 되면 무조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을 오히려 지금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기저에는 지금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것들이 또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는지 중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국내는 지금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경기는 안 좋죠.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나라에 올 사람들은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가지마 아니면 반환 감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게 뭐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원전 이슈를 좀 볼까요? 저희가 SMR이라고 얘기하죠. 소형 모듈형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소주 가능성이 얘기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고용기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현대건설이 이제 홀텍사와 SMR에 대한 미국 본토에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강세를 띄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원전주들 또한 좀 강세를 띄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원전주가 강세를 띄는 이유는 일단 탈원전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가장 큰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가 더욱더 강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건설이 한 건 해줬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놓고 본다면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좀 가속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례로 일단은 기존의 이창영 산자부 장관이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교체가 산자부 장관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교체한 이유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탈원전 정책의 어떤 속도의 미진과 함께 전기요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교체가 됐거든요. 즉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가속도를 조금 더 붙이겠다라는 어떤 현 정부의 어떤 속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글로벌 원전이 지금 확대가 지금 기조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지금 원전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원전을 하나 더 짓겠다라고 지금 공표가 된 상황이고 캐나다 마저도 지금 신규 원전을 30년 만에 또다시 이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상으로 놓고 본다면 탕소중립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큰 기조는 변화는 없지만 그동안 탄소중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봤었는데 오히려 탄소중립의 핵심은 이제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의 주목을 놓고 본다면 원전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매력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의 홀택사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를 일단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함께 2027년까지에는 원전 설비 수출을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적으로 한번 해석을 놓고 본다면 주가적으로 일단 두산엘러빌리티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규모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게 나오기까지에는 너무나 큰 장기적인 어떤 수주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뤄지고 발주가 나오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원전 관련돼서는 그동안 죽어 있었던 산업을 다시 살린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가적으로는 일단은 너무 큰 어떤 시간적인 그런 소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가시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러면 충분히 현 구간대에서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원전주는 일정매매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랐다가 또 쑥 빠지기도 하니까 우리 이고니 멘토께서는 원전주 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원전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투자 의견은 없는데 일단 이 내용도 보면 22년도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요. SMR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벌써 한 4, 5년 됐죠. 이제 4, 5년 더 됐죠. 기술은 사실 더 그전부터 나왔고 SMR 관련돼서 기술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투산 에노빌리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데 문제는 SMR은 아직도 설치해 본 적이 없고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발표된 것도 보면 홀텍사랑 같이 미국 본토에 다가 26년도에 착공해서 2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수주 규모가 한 4조는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3년입니다. 아직 이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원전의 지금 SMR 관련 쪽으로 가는 쪽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고 시험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이 안 되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면 사실은 전력회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원전이 여전히 사실은 호시마 사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을 못한 과정에서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비판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정부가 수출을 하겠다, 열기를 수출하겠다 계획이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딴지를 걸고 있는 경수로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로열티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관심주는 한미반도체를 가져오셨습니다. HBM 수요 확대 수혜주다 이렇게 뽑으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엠로 들고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권희 멘토 말씀하셨으니까 고윤기 멘토의 엠로부터 투자 포인트 짤막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로는 아마 여러분들 올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아실 겁니다. 삼성 SDI가 지분 33%를 투자하면서 인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를 구축한 회사가 엠로가 엠로와 그리고 삼성 SDS, 그 다음 온라인 솔루션즈 이렇게 지금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을 했는데 이 업체들의 면면을 놓고 본다면 엠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SMR에 대한 국내 1위 그리고 삼성 SDI는 국내 실행 물류의 1위 그리고 온라인 솔루션즈는 계획의 국내 1위 업체랍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세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지금 올 연말이나 조금 늦게 되면 내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만큼 향후에 이제 이 SS, SCM 업체 SS 플랫폼 자체가 국내 시장 대비 세계 시장이 60배 정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시장의 공략이 될 경우에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SDS가 9월 12일 날 생성용 AI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공개를 앞둘 예정인데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어떤 좀 아쉬움을 이제 삼성 SDS가 조금 만회할 만한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형 구간대에서 뭐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맞지만은 추가적인 삼성 SDS와의 어떤 협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오늘 그 9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는 손절가 6만 8천 원으로 나왔거든요. 7만 8천 원입니까? 6만 8천 원입니까? 지금 엠로의 주가가 7만 8천 원입니다. 6만 8천 원. 네. 선절가는 6만 8천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투자 포인트를 이권희 멘토에게 짧게 듣겠습니다. 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데 일단 HBM 수요 확대 최대 수요주로 보고 있고 장비주로서 수요를 보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이제 17년부터 TC본더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증설 있을 때마다 한미반도체 장비는 더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관련 라인을 또 증설을 했죠. 그리고 또 기존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TSMC가 이거를 대부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대만의 이제 ASE라고 해서 이제 오사트 업체가 있는데 대만 ASE는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 오사트 업체로서는. 국내 오사트 업체는 사실 수준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고객이었던 대만 ASE라든지 뭐 또 오사트 업체 2위 업체인 미국의 암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TC본더는 아직 납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그럼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리포트들보다는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만도체제한 투자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시간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두 분 고맙습니다. think two little b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